키아에서 살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1열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바닥쪽에는 2,3열 요트 바닥 독립시트 유지 그리고 상부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리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중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9인승 상태 출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2021년 첫눈이에 오고 있는 아트원 본점 비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눈도 왔고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는 계속됩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본 차량은 지스타 경기 북부 지사로 출고될 차량.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열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코튼 베이지 바닥쪽에 매트 안 깔린 상태고요. 그리고 2열 역시도 한번 비춰보겠는데 이렇게 바닥에 평탄화가 안되어 있고 카페트 깔려진 상태 순정 시트 그리고 순정 커튼.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출고가 되는 차량. 본 차량은 모터마루 더벤 아트원 인천지사로 오늘 출고될 차량입니다.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되는 차량도 역시 한 대가 있는데 오늘 영상 GV160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요즘 요수수 대란으로 디젤 차량 선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 차량은 외장 ABP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가솔린 차량입니다. 아트원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출고도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본 차량 오늘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요즘에 디젤 차량보다 가솔린 차량이 출고가 훨씬 많습니다. 자 앞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오늘 날씨 대비 화면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전체 화면으로 실행 중이고요. 자 측면 쪽 기아에서는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쿠션 장착한 상태고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도 역시 비춰보겠는데 바닥 쪽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늘 좀 장판 트렁크와 함께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매트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기본의 충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순정 상태 1열 모습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열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그리고 신차 패키지 쿠션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바닥 쪽에 요즘 거의 대부분 하죠. 평탄화 및 그리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2열 그리고 통로석 3열까지 모두 깔려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개조 없습니다. 그 인승 그대로 순정 시트 이용을 했고요. 2열의 레일 개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굳이 안 해도 충분한 공간 특히 2열의 아이들이 있다면 굳이 시트 개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제 허니콘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그리고 원단은 역시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콘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효과도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어떠신가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차원이 다른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보조석 그리고 후석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영상 그리고 부시동 상태에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에 있는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 센터 아미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이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늘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덕투 구조 등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 3열 평탄함인 요트 바닥 1열에는 모노류 및 라인 매트 그리고 뭐 쿠션 사이드 스텝 외장 쪽에는 이렇게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시공되어서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순정 상태에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무슨 차야 이것도 지사차인가? 네 더벤 거 지사차에요. 아 더벤 지사차요? 오케이. 오늘 지사 차량 3대 출고 할 예정이고요. 본 차량은 아트원 본점에서 이렇게 기본 튜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후석 쪽 설명이 나갑니다.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다릅니다. 즉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보다 훨씬 더 좋고 차단 효과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보시는 것처럼 싱킹 시트 유지 본 차량은 9인승 가솔린 차량인데 현재 시동 걸어놓은 상태고요.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스 2명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9인승 유지 그대로 타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요트 바닥 정도만 실내 해줘도 정말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 제공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석에서 정말로 장거리 운전 시에도 지루하지 않게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좋은 화질, 실시간 뉴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석에서도 한번 다시 비춰보는데요. 요즘에 디젤 차량은 요소수 문제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아트원에서는 90% 이상이 이렇게 가솔린 차량으로 출고를 하며 실내 튜닝은 원하는 대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9인승 순정 유지도 할 수 있고 항제 차박, 4인승, 6인승 그리고 의전용 차량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출고해도 정말이지 패미리카로는 카니발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계약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사 차량 총 3대가 동시에 출고될 건데요. 앞으로도 아트원 전국지사 그리고 아트원 본점을 통해서 계약 주시면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과 비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출고 시기 등도 비교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2021년 첫눈 오는 날 이렇게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